안녕하세요. 엄마가 담은 김치, 무김치, 백김치, 배추김치 입니다. 제가 무김치를 한번 먹어볼께요. 무김치를 제가 한번 먹어볼께요. 여러분 제가 무김치를 한번 먹어볼께요. 아삭아삭. 역시 엄마 볶음치 입니다. 국물은 밥을 먹으면 맛있겠습니다. 제가 백김치를 좋아합니다. 아 백김치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엄마 배추김치 저희 엄마의 배추김치 여러분들 백김치와 살아 숨쉬는 백김치와 무김치와 같이 드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마 김치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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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